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DI 김동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 의원입니다. 연구원님, 요즘 하늘 보시나요? 하늘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집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항상 하늘 한번 보고 나오곤 합니다. 앞에 있는 건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미세먼지가 정말로 많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데요. 맞습니다.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날에는 실내 공기까지 덩달아 걱정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엔 코로나19 시작해서 미세먼지까지 공기정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기정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실내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현대인들은 한 80%에서 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실내 공기의 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죠? 맞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건물의 40% 이상에서 실내 공기 오염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실내 공기 질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국내에서는 GCD라는 친환경 건축물 관리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공통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만든 7개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인증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실내 환경 분야에서는 실내 공기 질, 환기, 온도 조절 장치 설치 수준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내 공기 정화 관련 어떤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최근 청단력이나 서울숲역에 식물을 이용한 공기정화 장치였습니다. 벽 같은 걸 설치를 하고 거기에 LED를 달아서 태양의 역할을 하게 하고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물들을 쭉 키우면서 공기를 정화하는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지하철역은 공기순환이 쉽지가 않아서 공기질 관리에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공간인데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월부터 모든 역사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하철 외에도 특히나 공기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 환경인데요. 최근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고교실을 위한 공기정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Fine dust in classrooms can have a fatal effect on the growth and health of young students. And researchers have promoted studies on the air purification system at the laboratory, which has built a similar environment to real classrooms.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교실에서의 실내 공기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핵심 장치가 청정공중환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내부에는 실내에서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미세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청정공중환기 시스템은 이 필터 외에도 온도 및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청정한 실내 공기 유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The clean air conditioning and ventilation system is a core facility that the research team has developed. We had a test to check the performances of the system by using dust particles. The dust particles are spreading out to all parts of the classroom when turning on the fan. 코로나19 이후로 실제로 공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교실에서의 성면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초미세까지 관리하는 수준까지 왔군요. 아 그렇죠. Only about 10 minutes after operating the system, the fine dust and ultra-fine dust levels have dropped from 140 to 7 micrograms. Also, low noise is another significant characteristic of the system. 저희는 지금까지 개발된 중앙 청정공중환기 시스템의 성능 개선 뿐만 아니라 이미 정화된 공기가 실내 학교 교실 내에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기류 최적화 연구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고민형과 같은 그러한 물건을 활용해서 음성으로서 창문 여다지를 학생에게 알려줌으로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이러한 시스템이 많은 학교에 보급이 되어서 학교가 집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VCR에서 봤던 이 기술은 60제곱미터 약 18평 정도의 미세먼지를 관리하는데 매우 나쁨에서 매우 좋음으로 가는데 약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나 소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끄러우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위해서 약간 저소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외 공기를 위한 기술 개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 예.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세종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해가지고 실증 실험을 좀 해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온도차나 이런 것들이 큰 시 외에서도 어떤 미세먼지 필터의 교체 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지난번 해시태그에서 봤던 서울시의 스마트 쉘터라는 버스정류장에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공기의 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정화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죠. 앞으로 이런 공기정화 기술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뿐만 아니라 학교와 기업들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것 같은데요. 이낙대학교가 올해 국가가 지정한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연간 4억 6천만 원을 지원받고요. 인천광역시로부터 연간 2억 3천만 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기정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공기정화 기술로서 우리 삶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변화 없이 다음 주에도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지테크 코리아 다음 코너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